우리가 한 명씩 끌어올려줄 테니까 무서워도 가만히만 있으면 돼. 알았지? 헬기 안 내려요? 건물 안전 때문에 못 내려요. 아무도 구하지 마. 다시 확인합니다. 방금 무증성 감염자 발견돼서 저항하면 발포해. 알겠습니다. 작전 취소. 재수야 뭐야? 몰라. 데려가주세요, 아저씨. 제발요. 나 간다고요. 나 좀 데려가달라고. 우리 준비 아니에요. 뭐해? 발포해. 뒤로 가, 뒤로. 불러서지 않으면 발포한다. 오지마. 명령이다. 발포해. 아저씨. 저런 말입니까? 몇 명이라도 데려가주시면 안 돼요? 좋아, 이 새끼야. 쏘라고. 알겠습니다. 잠깐만요. 이상. 복귀해. 알겠습니다. 미안하다. lied troubled. 어딨지와는 차 이따qui ols Vivint Dieu. 용서